오늘 아침에도 햇볕이 제법 뜨겁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잠깐 서 있었는데도 조금 더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낮에는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19.1도로 평년기온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숙소에서는 23.3도로 평년 수준을 8도 가까이 웃돌며 아침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반면 대관령 지역은 10.9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선선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낮 더위도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은 29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강릉은 30도,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